전화 통화를 위치 때문에 몇 번 통화했었으니까 그 번호에서 보낸 문자가 맞는 거예요. 해당 매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시도해봤는데요. 본사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증거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답답한 상황. 지금 침뱉은 햄버거를 먹은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몇 번을 얘기해도 라이더도 모든 걸 인정하고 수긍한 다음에 죄송하다 그러고 그만뒀다고 하는 거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하자는 거의 먹은 것 같아요. 배달시킬 때 이제 좀 늦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겠고 이제 뭐 음식점한테 조심조심해야죠. 침뱉고 하면 해꼬지 하면 저만 안 좋은 거니까. 신뢰가 무너진 소비자와 판매자 서로 믿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잔치나 결혼식 초대 문자메시지에 함부로 눌렀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터치 한 번으로 제 30만 원이 나간 거죠. 진짜 문자가 왔는데 제 10만 원은 그냥 결제가 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피의자들은 5개월간에 걸쳐 동창회 초대, 결혼식 청첩장 등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490여 명에게 1억 1천만 원의 금전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수수가 고마워마하네요. 스미싱은 문자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이 일당들은 개인정보 200여만 건을 입수해 직접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국과 한국으로 가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싱 사기 어떻게 당했을까요? 우리 준희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어요. 준희가 누굴까요? 그러게요. 문자나 돌잔치 문자 이런 거 많이 와요. 또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곧 돌이 돼요. 나는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이 무려 30만 원이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 돌잔치 초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미싱 사기였던 것입니다. 명확한 수법이네요. 여기 또 한 명의 피해자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데요. 이거 필요도 안 할 수가 없죠. 어플 설치하고만 하면 어플은 삭제가 안 되고 금액은 결제하기. 최근 보이스피싱은 감소세지만 스미싱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엔 무려 4배나 늘고 피해액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햄버거 무료 쿠폰, 휴대폰 청구서, 보안 승급 신청 문자메시지를 넘어서 최근에는 청첩장이나 돌잔치 등 지인을 가장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이용할 루머형 스미싱도 있는데요. 백수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짓 뉴스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보발에 62명이나 죽었다는 유원 비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겐 참 솔깃한 정보를 준다는 문자메시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난히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수법. 만일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통신사에 소액결제 내역서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사고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사건, 사고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내 휴대폰을 악성 앱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보안, 디바이스 관리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를 클릭 해제하면 악성 앱이 깔릴 수 없게 보안 설정이 강화됩니다. 당장해야겠네요. 소액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어나는 스미싱 사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자녀의 대학 문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최근 강남에서는 역수린이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가 즐비한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학관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진로 상담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3 남자인데 우선 필요한 게 화거든요. 화는 시각과 관련된 거죠. 빛과 관련된 거예요. 미디어 같은 직업도. 3짜리 아들이 있어서요.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애들 교육렬이 많다 보니까 진로 얘기를 좀 잘 해준다고. 나의 특성화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학교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4년 동안에 풍수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자기의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학교 중에서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으면 화기운이 강한 어떤 의상을 좀 입는 게 좋아요. 시험은 2번하고 5번입니다. 모든 오지선답에서 그 본인 번호가 알고 있으면